두 정점 PQ 사이에 PQ는 정점이랍니다. 고정점 된 점이고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이 그냥 3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Q가 그냥 땅이라 생각합시다. 땅에 있는데 Q를 지나고 서부 PQ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L을 땅이라고 하자. A가 Q에 출발해서 초속 1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얘는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V가 1로 A가 움직인다. 움직일 때 직선 L 위에 점 B는 거리 합이 일정하답니다. 얘가 멀리 가면 좀 짧아지겠죠. 그런 의미로 B가 이렇게 달려올 거라는 소리예요. 그럴 때 AQ가 4가 되는 순간 속도가 1이니까 이 4가 된다는 말은 T가 4라는 이야기겠죠. T가. 길이가 4가 된다는 말은 T가 4가 되는 순간에 BQ의 길이의 변화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일반형으로 좀 바꿔봐야 되니까 표현을 우리가 흔히 보는 X가 말고 그냥 변수 여기를 그냥 Y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를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0을 표현하고 싶은데 20 A, P는 어떻게 표현할까? A, P 그거 Y제곱 더하기 9 그럼 왼쪽 그냥 X 먼저 합시다. B, P. X제곱에다가 3의 제곱 9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9 얘가 20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는 무슨 함수다? 음함수. 좀 전에 했지 않나요? 이런 게 음함수다. Y는 표현을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X라고 했지만 실제로 X가 뭐냐 그러면 T의 함수예요. 이야기 쉽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X가 길이인데 X는 T의 함수, 시간에 따른 함수, 시간이 지나면 이 XT랑 YT는 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얘는 알겠죠. 얘는 YT는 T라는 걸 알고 있잖아. 속도가 1이니까. 그런데 얘는 잘 모르겠잖아. 우리의 질문은 DT분의 DX가 답이겠죠. X 변화량,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그렇다면 음함수 미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미분해야죠. 통째로. 통째로 넘기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어는 음함수 미분법이잖아. 그럼 미분하게 되면 루트 X 미분하면 뭐냅니까? 2루트 X분의 1이죠. X 대신에 식이 들어가게 되면 분자에 그 프라임이 달려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해 봅시다. 2에 루트 그대로 XT에 더하기 9 맞나요? 그 다음에 아 제곱이죠. 제곱을 다 안 적었네.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다 뭐 적자? 프라임 적어야 되겠죠. 2에 그 다음에 지금 변수가 T잖아. X를 우리가 아는 X가 아니라 Y는 FX의 X가 아니라 길이 표현을 지금 XY를 한 거죠. 여기가 만약에 AB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다? DT분의 시간에 따른 그 변수 X의 변화율. 우리는 시간으로 미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하기 같은 방법으로 2에 YT가 헷갈리면 Y만 적어도 괜찮긴 합니다. YT의 제곱에 더하기에 9 2에 Y 그 다음에 Y가 뭐로 지금 미분하고 있다? 했더니 0이 되더라. 20은 미분하면 0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 되죠? 그럼 여기서 알고 있는 거 이 부분은 알고 있죠? Y의 변화율은 얼마다? T가 산 거고 Y는 여기서 뭐라 돼 있습니까? 초속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 게 위치가 지금 필요하잖아. 여기가 뭔지 여기가 뭔지 여기랑 여기는 뭔지 얘는 위치라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답인 거고 언제의 4미터가 될 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Q가 Y가 4가 된다라는 말은 시간 T가 얼마다? T가 4가 된다. 그럼 T가 4가 될 때 Y는 알겠고 산 거 알겠고 그러면 X는 여기 대입하면 알 수 있겠죠? 여기 위치에다 대입하면 여기에다 대입하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대입하면 X에 4를 X에 X에 4가 대입된 그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습니까? Y4는 뭐? Y4는 T가 AQ가 4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에서 Y의 길이는 4가 된다라는 Y가 4인데 왜 T가 4냐? V가 1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 되죠? 그러면 여기 시계 대입에도 이거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피타 써보면 이게 5가 될 거 아니야? 합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합하면 20이니까 여기는 15겠죠? 그럼 피타 써면 여기서 5까지 구할 수 있잖아 그 구한 값이 얘랑 같은 거예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다? 3으로 나누면 1, 15 루트 24 2루트 6 3배하면 6루트 6 그럼 여기는 6루트 6이다 6루트 6이 뭐다? 이 값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X에 대입해야 될까 알았고 여기 대입할 거 다 아니까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XT 대신에 X4 대신에 6루트 6 넣으면 12에 루트 6 그 다음에 2에 루트 6루트 6 제곱 하면 216에다가 더하기 구하니까 225 그 다음에 얘가 DT 분의 DX가 궁금하고 답이고요 더하기 2에 루트 자 Y 대신에 4였죠 4의 제곱 16 더하기 9 25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는 위치는 4가 되고 곱하기 1 얘가 0이다 자 2약분하고 얘가 5가 되니까 5분의 4죠 그러면 일단 넘기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앞에는 여기 15랑 15랑 이거 약분하면 6 되고요 15에서 6이랑 약분하면 3약분하면 5가 되고 2가 되고 그러면 5분의 2루트 6 DT의 DX는 DX 얘는 넘깁시다 5분의 4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하고 남은 거는 넘기면 DT분의 DX는 마이너스에 루트 6분의 2가 남나요 유래를 하면 그래서 1번입니다 음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음수 미분법에 대한 걸 잘 표현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관계식을 한번 표현을 해봐라 주어진 힌트 가지고 그 다음 뭐에 복잡해 그렇든 말든 미분을 하세요 미분을 하고 그 상황을 최대한 힌트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Y로 표현했으면 Y가 4라면 그때 시간 그 다음에 얘는 수식의 대입에도 알 수 있지만 그림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결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우리의 답을 정리를 해서 찾아가자 크게 뭐 어려워하면 안됩니다 이 정도